공허의 사냥개들이 몰려오고 있다 내 기억은, 내 정수로, 이 한 수정서로에 담았다 내가 본 것을 그대도 구하는 미래에 희망이 남아 있길 제라톨,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건가? 레이너는 내 친구여 함께 저그의 공격에 맞선 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가 그동안 난 해남을 찾아 공허 속을 홀로 방황했다 젤라가의 귀환에 대한 고대 예언을 찾으려고 말이지 나의 여정, 저 멀리 물라디란 행성으로 이어졌다 그곳에서 난 예언의 조각들을 발견했지 하지만 나보다 앞서 그걸 발견한 자가 있었다 이제 그대의 몫이다, 오랜 친구여 내 기억을 되살려 깨달아라 예언의 조각들을 발견한 자가 있었다 그리고 신들의 첫 번째 자손 프로토스는 그에 맞서 싸웠다 이제 우리 모두의 창조자 젤라가가 돌아온다 우리를 구원하려는 것인가 확연하는 것인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곳을 찾아올 줄 알았어, 언젠가는 케리건, 너의 존재가 이곳을 더럽히고 있다 저 소리가 들리나, 제라툴? 별들의 속삭임 말이야 그들이 오면 우주는 불바다가 될 거야 그럴지다 하지만 넌 그 전에 죽을 것이다 제발, 우리의 사소한 원한 땅은 이제 잊어버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풍이 오고 있어 제미건, 함께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라니 자, 나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예언을 단정 지을 순 없다. 언제나 희망은 믿는 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어둠 너머 다른 차원에 잠시 발해드리면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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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가 이끄는 뱀 엘한 위험을 맞이하라 원하는 말을 말하라 난 속죄할 것이다 나는 원식의 목소리가 심판의 시간이다 과거의 악은 위험을 원하는가 공원은 과거의 악은 공원은 공원은 엘한 위험을 원하는가 어디과 하나다 난 속죄할 것이다 나는 수작목목 총정을 받으라 과열을 위하여 우리는 알차단 내 능력을 원하는가? 수저 나는 못 안속주할 것이다 지밀고 없구나 알차단 공헌은 과거의 악을 지우리라 알차단 공중 공격에 대비해라 마음 단단히 막아라 경제들 내 소명을 다 내리게 권세자금의 규정 목료로 지밀고 지하가 지나 짐을 벗어낸 공간을 맞으리라 전체 화추라 진정 난 원식의 목숨이다 대답은 지우리라 엔 나루디 짐이 무겁구나 반려 반려는 부활할 것이다 명예가 임금 난 속죄할 것이다 워낙 공헌은 짐이 무겁구나 칼날 여왕이 부화장을 지었다 이 성스러운 행성을 더럽힐 속셈이라고 그렇게 두질 않겠다 그렇게 두질 않겠다 내 능력을 숫자 우리는 어둠과 짐이 무겁구나 내 소명을 다하리라 엔 나루디 엔 나루디 라자 가울 엔 나루디 라자 가울 엔 나루디 라자 가울 아 희진아 두 번째 예언의 조합이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어리석은 것 그 희망의 환상일 뿐이다 캐니간 왜 내 마음을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다면 희망이 있는 한 내게 고기는 없다는 것도 안티지 흥미롭군 날 찾았나 공헌은 차가운 것 과거의 악을 지우기라 날 찾았나 나는 원식의 목소리다 지의 원하는 말을 말하라 혹시 말씀해주세요 사령이 punya 이 반응은 싹 다시 살라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항정일지도 모른다 한 번에 한 놈씩만 조심해서 처리하라 한꺼번에 상대하려다가 니가 당할게요 엘나르딘 라자갈 망설여선 안된다 첫번째 자손에게 영광 썩 다시 살라 내 소명을 다하리라 충정을 받으리라 아이어를 위하여 우리는 어둠 날 찾았나 옦다 옦다 명예가 이끄는 대로 나는 어둠의 심장이다 난 속도 우리는 어둠의 눈을 원한다 흥미로운 상태이군 좋다 나는 어둠의 심장이다 흥미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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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서 산성물질을 방출한다 추적자유 원거리에서 처리하라 나는 어둠의 목소리다 원하는 말을 안하라 영국을 원하는가 짐이 무겁구나 반려는 우월하네 우리는 추적 무겁노 짐이 무겁구나 과거의 악을 지울다 과거의 악을 지울다 내 소명을 다 망설이선 안 된다 칼날 여왕이 이 땅을 더럽히지 못하기에 부하장을 파괴해야 한다 흥미롭군 엔나루딘 라자갈 엔나루딘 나는 어둠의 심장이다 엔나루딘 라자갈 나를 흥미로운 육장 음, 히니, 스쳐질과 멋지다는 원시의 목소리가 아이어를 위하여 아이어를 위하여 아이어를 위하여 아이어를 위하여 아이어를 위하여 아이어를 위하여 위하여 아이어를 위하여 엔타로 태사다 동무한 제라트리아 저는 고위기사 카라스입니다 저희는 칼날 여왕을 쫓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여간 노린게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케리건돈 나도 고대의 계열을 찾아내려 여기에 왔니 그대가 도와주면 케리건보다 먼저 에어를 참을 수 있을 것이지 명망입니다 위대한 자여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엔타로댄 라자고 엔타로댄 라자고 엔타로댄 라자고 충전을 받 테라트리아 저희를 공중 무대를 맡아주시겠습니까 원하는 말을 마 과거의 마음을 하십시오 나는 내가 그거를 원하는 일이다 나도 죽을 것이다 땅둘 벌레를 처리하지 못하니 저희를 벽력이 계속해서 물을 덮칠 것이다 저희를 벽력이 계속해서 물을 덮칠 것이다 저희를 벽력이 계속해서 물을 덮칠 것이다 추적자인 고지대로 올라가 경계들을 지원하라 과거의 악을 벽치고 다행차장 자가올 지지 내의 누구를 벽치고 테라트리아 이 벌레를 처리하셨다 계속 던진하라 계속 던진하라 엔타로댄 라자고 영예가 이끈 나는 어둠의 심장이다 수작목놀 원하는 말을 말하라 지금은 다르겠다 과거의 악을 지우라 지밀라 지밀라 나는 원식의 목소리다 우리는 어둠과 하나 과거의 악을 지우리라 칼랄 여왕이 저 부화장으로 이 행성을 더럽히려고 한다 부화장은 없애야 해 알아라 공헌은 날 찾았나 싹 다시 살라 여왕이 자가 Deca 우리의 악을 지우라 우리는 어둠의 심장이다 우리는 어둠의 심장이다 우리는 어둠의 심장이다 우리는 어둠의 심장이다 더 야 believed. 지옥은 보수의 거라. 지옥은 보수의 스윗전자가 찬스는 것보다 대단해. 감설이 사난되어 끝이야 캐리걸의 부하작업 모둘이 파괴했다 이 행성에도 희망은 남아있다 반려를 부활하여 주자 그들의 소망을 다하네 그들의 소망을 다하네 날 찾았나 원하는 말을 말하라 과거의 악을 지우리라 첫번째 자손에게 영광 충정을 바치리라 날 찾았나 예언의 마지막 조각이고 신들이 만들어내라 모든 순환을 떼는 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소 왜그락이 그저 뿐요 달랄여왕이 이 예언을 찾고 있다면 절대로 넘겨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알아볼 수가 없는가 오직 예언의 비밀을 하나씩 벗겨가고 있군 제라톨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순 없다 저긴 너무 많다 탈출하시는 동안 제가 칼날 여왕을 맞고 있겠습니다 그대를 버릴 수는 없네 저보다도 제가 틀림보다도 중요한 예언입니다 예민을 밝혀주십시오 미래가 달린 예언입니다 그대의 희생을 잊지 않겠네 형치여 지민군 저그가 난탐철 예언을 뺏기 전에 공허의 구도자로 돌아가야 한다 실제 기도자로 세 eight 사내엘은 만일여는 부활할 것이다 실제 세 번째 장기 이제는 갈라와 하나가 된다. 어서 궁호의 구조자로 돌아가 예언을 보존해야만 합니다. 경제들의 죽음을 헛뒤히 해체합니다. 명예가 이끌어 만사를 전할 수 없습니다. 총격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예언의 뜻을 알 수 없구나. 하지만 누굴 찾아가야 하는지는 알겠다. 자쿠르의 계승천 그들이라면 예언을 해석할 수 있겠지. 그들도 할 수 없다면 몸이 좋았던 게 될까 두렵구나. 어둠이 구조자